개가 풀을 뜯어먹는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비유는 황당하거나 필요없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흔히 쓰는 말이다. 그러나 이건 결코 욕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개들은 풀을 뜯어먹기 때문이다. 특히 연한 새싹을 좋아한다. 실제로 우리집 강아지가 산책 중 풀을 뜯어먹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정말 신기하여서 동영상으로 한번 남겨본다. 개가 뜯은 이 풀들은 소화는 거의 되지 않지만 개의 소화기를 거치면서 섬유소화되어 마치 빗자루처럼 장을 말끔히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모양 그대로 뭉쳐서 배설물이나 구토로 나온다. 개뿐만 아니라 호랑이, 사자, 고양이들도 역시 풀을 뜯어먹는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풀을 먹는 것은 장청소처럼 단순한 것에서부터 항균제, 구충제, 진통제 성분을 찾아 먹을 줄도 알며 기분이 우울할 땐 알코올이 발효된 열매를 먹고 일부러 취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상 우리집 강아지 풀뜯는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